사회사 졸리노 사회사 졸리노입니다 우리 첫째 로디 안녕하세요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둘째 혜리 여깄고요 혜리 안녕 잘 왔어? 응 수고를 준비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갑니다 육체적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영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맛있게 짐을 와이프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먹고 출근해야죠 네 문행위 친구들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해서 얄막하게 영상을 남기는데 오늘은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손오배님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누가 출근하는지도 확인하고 이제 로스트밸리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률이 영하 18도인데 핸드폰이나 핸드폰상에 인터넷상에 떠있는 온도도 확인하지만 백엽상이 있어요 백엽상의 온도를 확인하는데 17도 영하 17도 영하 17도 정도로 되어 있죠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로스트밸리는 클로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사육사들이 어떻게 챙겨주고 하는지 네 그걸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약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던데 유튜버들 어허허허 오늘 같이 일할 우리 크루들이에요 문서 한번 해 주세요 반짝반짝 환영합니다 로스티베리 동물들 중에 사바나 지역에 있는 동물들 상태 관찰을 할 거예요. 강락이 암컷에서 삼두, 삼두방이 있고요. 안녕. 그다음에 안녕. 약한 데 없죠? 우리 일런데 친구들. 아프리카 또 일런데 친구들. 한 번씩 해줍니다. 안녕. 안녕. 맨 왼쪽부터. 하늘이. 발굽 걸릴 때마다 대장기린 세븐. 우리 한결이. 장소리 저기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기위에 쟤보다 뭐 왔어. 물 먹고 왔구나. 응? 잘 잤어?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요 세븐. 몇 시. 우리 이제 얼룩마일 사입니다. 밖에 나오는 이제 얼룩마일 사입니다. 밖에 나오는 이제 얼룩마일 사입니다. 네 마리는 다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이전 영상에 문이 비교하는 영상에 나왔던 사두가 이제 포티구슬이 리젤을 쳐서 사두인데 스포츠 훨씬 더 큽니다. 봉치도 그렇고. 여기 난로와. 이런 말이 얼룩마일 사입니다. 여기가 사조사예요. 안녕. 다음번에 뭐 안녕. 조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너무 추첨을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3월, 3월이나 4월에 따뜻해졌을 때 그들이 사조에 다시 만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동물사 이제 확인은 다 끝났어요. 시설별로도 문제가 없고 이제 상태별로도 문제가 없는 걸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완료를 다 했는데 이제 부서 이제 청소를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 청소를 하고서 바로 동물들별로 섭취를 하는 사료를 이제 급여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청소를 지금 다 한 상태예요. 네. 환경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친구들을 다른 방으로 묶어놓고 확인을 하시기를 한 상태에서 청소가 지금 바퀴 깔끔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게 흑밭을 기어도 청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빈 군데가 생겨요. 이게 대동물이고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흑밭을 깔아줄 겁니다. 오전으로 마치고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비대찌이에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에 조리실이 있는데 사료나 물품이나 종합적으로 이제 오전에 주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조리실로 가서 실으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 조리실이고 저희 수료조 한 명이 조리가 이렇게 마치면은 여기 골프카에 이렇게 수 있습니다. 둘, 셋 레츠고! 여기가 이제 건조 창고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회동물 친구들이 대부분이 뭐 섭취하는 이제 사료비중이 이제 건조예요, 건조.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알파, 알파, 이제 베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추동물들한테 사료를 급여를 합니다. 반추동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가 네 개 있고 개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섭취를 하는데 발굴 두 개가 갈라져 있고 반추 활동을 하는 동물들한테 급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티모씨예요, 티모씨. 네, 알파, 알파 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말과 동물들, 이제 기재류들한테 급여를 합니다. 기재류는 발굴이 하나 있는 동물, 말과 동물들. 얼룩말이랑 이제 우리 당나귀 이런 친구들이 먹는 풀이에요. 색깔도 직접 비교해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고 입장 포즈도 달라요.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라 저희 식사하고 엘로시티를 각 섹터별로 필요한 사료를까지 마치고 다른 이제 업무 보다가 사료를 주고 주변에 이제 그 지역원을 처음부터까지 진행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주는 거는 영양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료가 많이 없어요. 이제 채워줄게요. 이렇게 타조가 신기하게 봐요. 이렇게 타조가 신기하게 봐요. 자기도 먹겠다고. 먹을 것도 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감사를 다 주고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감 때 물청소해 주고 닦을 곳 닦아주고 청소할 곳 청소해 주고 동물사마다 입구 발판에 소독 발판을 깔아줘요. 소독제를 뿌려줘서 오고 갈 수 있게 소독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제 사료 보시면은 이게 당근이죠. 그죠. 네. 당근을 슬라이스 하는 거예요. 파쇄기가 있어요. 당근을 넣어서 파쇄를 한 다음에 기린 10마리가 먹을 분량을 맞춰가지고 지금 새 바퀘스를 나눠서 조리를 한 상태예요. 전사료예요. 반추 동물들이 먹는 사료고요. 지금 여기 양동이 안에 담아놓은 거는 보시면은 가루죠. 비밀치고는 영양제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다섯 가지의 영양제를 섞어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이게 배합을 해 둔 상태예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가서 볼까요. 그렇죠. 사이좋게 나눠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체류들이랑 건사료 영양제 섞인 거를 머리 모아서 누가 봐도 사이좋게 먹고 있어요. 기린, 기린 들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네. 흔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육사들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뿌링 친구들 방금 장면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부딪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먹고 있죠. 추신등을 켜줄 거예요. 물론 우리 소위 동물들 기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보는 시야가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보다 되게 좋은 편인데 그래도 기린사 안에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물을 마시거나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물을 켜주고요. 동물사마다 온 습도계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 온도가 23도에 33%죠. 33%면 나쁘지 않은 습도인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최소 습도가 40% 이상은 돼야 돼요. 40% 이상은 돼야지 목이 건조하지도 않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도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습도 관리를 해줄 겁니다. 저희 동물사육사들이 우리 동물사육사 아빠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열심히 사료껍 걸고 왔다. 응? 그래쓰야. 네. 우리 뿌잉이 친구들 오늘 초이동물사육사의 브이로그 하루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동물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까지 많이 많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언니처럼 손을 내라고 아이파이브! 어이씨! 빵! 빵! 너무 잘하네 아빠한테 와요? 어이씨! 점프가 날아지셨네요? 몸이 무거우신가봐요? 아빠, 고양이, 냐옹! 헤이마니, 고양이, 냐옹! 끝! 꽁냥꽁냥 Everyday 설렘설렘 폭탄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큐티큐티 마이팬 한식타임 고고 꿀도 없는 내 친구 오래봐도 예쁘다